엔조로 탄력을 받은 일본 경제 성장률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일본의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.9% 성장했습니다. 이는 전분기 성장률 0.3%를 0.6%포인트 넘어선 것이고, 시장의 예상치인 0.7%보다도 0.2%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입니다. 일본 경제는 작년 2분기 마이너스 0.2%, 3분기 마이너스 0.9%로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다, 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.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1%에 육박하면서 V자형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는 일본 정부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한 엔저덕택에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고, 가계 소비가 0.9% 증가하는 등 민간 소비가 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